조선제일검 헛말이었네. 칼에 베이기나 하고. 제가 일이 베일 정도면 상대는 제 입으로 말 안 하겠습니다. 날 어찌할 셈인가? 그러기에 왜 도망을 가십니까? 떳떳하면 남아서 무과함을 밝히셨어야죠. 떳떳하니 기다려주십시오 하면 오은이 알겠다고 천년만년 기다려줄 것 같나? 천년만년 걸려서 밝힐 일이 참으로 떳떳했겠습니다. 말꼬리 잡지 말고. 또 또 또! 어떻게 둘은 붙어있기만 하면 싸웁니까? 꼭 우리 아웅이다웅이처럼? 아웅이다웅이? 그게 누군데? 아 뭐 설마 개? 개는 아니고 그럼? 돼지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진 마. 걔는 되게 귀엽게 생겼어. 그럼 우리가 돼지라는 거야? 야 넌 여자가 사내팔에 그리 덥석 잡는 게 어딨어? 그냥 다친 사람이야. 남자, 여자 뭐 그런 게 아니라. 덧나지 말아야 될 텐데. 네. 내가 하겠어. 나는? 나도 여기 상처. 그래서? 나도야. 약 주니까 박살 내 땐 언제고. 아이 그거이. 됐다. 됐어. 그럼 사이좋게 지내십쇼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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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